아이파요, 아이파요, 아이파요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대기업의 임원된 분들 앞에서 자신의 역량과 아이디어를 평가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흔한 기회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해외 공사회품은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가고 싶고 하는데 쉽게 접할 수 없는 기회잖아요 우승을 해야 한다, 우승을 해야 한다라는 경험이 많았는데 멘토링 같은 게 큰 도움이 되었었는데 희망을 안 했으면 아마 제가 지금 하나하나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전공자가 아니어도 되고요 너무 뛰어난 능력이 없어도 되고요 특히 생 좀 갖추셔야 될 거예요 인생에 도움되는 좋은 경험, 좋은 인연 행복한 추억들을 쌓아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빈말이 아니라 기회만 두어진다면 12기 또 하고 있을 만큼 그것보다 해외봉사회 해외봉사회 놓치지 마세요 슬마웅은 취업에 있어서 정말 가장 빠른 길을 안내주는 활동인 것 같아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슬마웅이란 날개다 하나로 설명될 수 없는 활동이다 한여름밤의 꿈같은 화수로 이게 끝인가 끝인가 생각을 하는데 새로운 게 계속 나와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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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